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17입니다. 오늘은 블랙베리 Q1을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먼저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수신율 문제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LTE 신호가 이렇게 꽉 차있다가 갑자기 한 칸이 되고 데이터 송수신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건데 그 현상이 되게 자주 일어나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포럼, 심지어 리뷰에서까지 A가 나오는 건데 이게 하루에도 열몇 번씩 발생하니까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음, 전화를 껐다 켜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비행기 모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뿐인데 이 리뷰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흔하지 않고 앞으로 소프트웨어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 모든 기계에서 발생하고 수정도 불가능한 부분이라면은 음, 이 리뷰의 다음 부분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구매를 해서는 안 되는 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외관은 굉장히 단단하게 잘 만들었어요. 특히 뒤쪽에 이렇게 약간 고무 재질로 손에서 쉽게 잘 미끄러지지 않게 처리해놓은 부분까지 상당히 마음에 들고 이 측면도 되게 둥글둥글하게 돼있어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고 있을 때 음, 뭔가 조금 불편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잡는 느낌은 굉장히 편하다. 다만 카메라 주변에 이렇게 동심원으로 패턴이 두르고 있는데 굉장히 먼지나 때가 잘 껴요. 그리고 전원키나 이 버튼류도 묘하게 딱 잡혀있는 게 아니라 흔들흔들거려서 누를 때 약간 팅팅 소리가 나는 게 마음에 썩 들진 않고 키보드의 마감도 완벽하진 않아서 이렇게 힘을 주고 스크롤하면은 조금씩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긴 해요. 제가 까다로워서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솔직히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완성도는 만족스러운 수준. 다음으로 이 오른쪽에 컨비니언스 키가 있는데 이건 그냥 단축키라고 보시면 돼요. 누르면은 설정해놓은 바로가기나 기능들을 바로 킬 수 있죠. 지금은 이 프라이버시 쉐이드라는 이 약간 가려놓고 볼 수 있는 이 기능으로 활당을 해놨는데 이렇게 눌러서 껐다가 켰다가 뭐 플래시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앱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메일 작성 같은 거를 바로 넣을 수도 있어요. 화면은 꽤 맘에 들어요. 4.5인치 1080x1620 꽤 특이한 비율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음 2.5D 글라스이기 때문에 요렇게 측면에서 요렇게 땡길 때 느낌도 상당히 괜찮고 터치감도 유리의 느낌도 굉장히 좋고 휘도도 괜찮은 편이에요. 다만 색감이 조금 특이하긴 해요. 되게 형광스러운 싸이안 내지 시안을 뽐내는데 어...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블랙베리가 여기다가 화면 모드를 만들어놨죠. 안드로이드 누가부터 여기에 sRGB 모드가 숨겨져 있죠. 개발자 모드에요. 근데 안돼요. 이렇게 켜도 적용이 안되요. 다시 들어오면 해제되어 있어요. 그럴거면 아예 메뉴를 없애든지 아니 그렇게 왜 지원 안하는거야? 어쨌든 뭐 그래요. 그리고 전반적인 터치감이 조금 뭐랄까 조금 너무 미끌거린다고 해야되나 말하기 되게 힘든데 조금 너무 빠르고 너무 가속도가 붙는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건 TCL 전통의 그런거에요. 근데 뭐 신경 안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참고만 하세요. 사실 그거보다 제가 쓰면서 불편했던건 여기 내비키가 있죠. 뒤로 홈 멀티스킹이 있는데 이게 너무 붙어있어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서 키보드를 누르기도 하고 키보드를 누르면서 얘를 누르기도 하고 정작 얘를 눌러야될때는 뭔가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화면까지 같이 눌러버린다든지 방금과는 일부러 그런건데 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음... 사실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때문에 이제 옛날 그 bbos10을 썼던 애들은 이제 제스처를 쓴거죠. 이거 대신에 이 화면을 이렇게 올린다든지 하는 제스처를 썼던건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여하튼 지금은 작동에 썩 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걸 생각해서 비율을 일반폰보다 조금 짧게 만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앱 조작이 쉽지는 않아요. 한손 조작이. 음... 일반적으로 앱을 만들때는 엄지가 여기 있으면 화면 중간정도 와있겠거니 했지만 얘는 사실 3분지 1정도밖에 안와있는거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까지 조작하기도 힘들고 뭔가 조작감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한손 조작이 상당히 힘들어요. 거기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조명이 꺼지게 되있는데 멀티스키 키와 키보드의 백라이트가 꺼지는 시간이 묘하게 달라요. 이거 상당히 거슬려요. 좀... 제발 좀 디테일 좀 잡아줍시다. 근데 그것보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거는 지문인식 센서에요. 지문인식 센서가 어딨냐구요? 이게 지문인식 센서에요. 스페이스바에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손만 대주면 바로 잠금 해제가 돼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손 위치가 어 너무 딱 맞아요. 그냥 잡고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뜩 놓으면은 어 너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가 지문인식 센서여야 될 것 같애. 아주 좋고 어두운 데 있을 때는 여기 지문인식 센서 있어요라고 불까지 깜빡깜빡 거려요. 요런거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키보드 얘기를 해야되죠. 물리키보드가 탑재되어 있는데 상당히 느낌이 좋아요. 똘각똘각 딱! 키 앞도 정확하고 키의 사이즈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키보드 백라이트 들어오는 것도 예쁘고 Ctrl C, Ctrl V 같은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는 것부터 요렇게 터치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스크롤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여기에 심지어 이렇게 커서를 움직일 필요 없이 톡톡 하면 커서 모드로 바뀌어서 터치를 통해서 커서를 이동할 수도 있죠. 다만 아까 터치스크린 얘기처럼 키보드 스크롤도 조금 너무 미끄럽고 뭔가 원하는 곳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기는 해요. 1차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세팅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겠지만 키보드의 표면을 유광으로 처리한 것도 관련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요걸 유광으로 했을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화면을 스크롤해도 되죠. 뭐 그게 아니라 PC에서 스페이스바를 쓰는 것처럼 여기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쪽 단위로 스크롤할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해요. 다만 설계를 좀 이상하게 한 부분은 언어 전환을 Alt, 엔터로 하는데 이렇게 주소창에서 언어를 전환하려고 Alt, 엔터로 누르면 그냥 엔터가 눌려져 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언어 전환이 돼 버려요. 입력을 하려면 여기에 그냥 아예 지워버리고 이 상태로 Alt, 엔터로 눌러야 그런 불상사 없이 언어 전환이 가능해요. 거기다가 언어 전환을 하고 하고 바로 입력을 시작하면은 약간 렉이 있어요. 업데이트 이후에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다가 언어를 전환한다 그러면 한 박자 늦게 따라와요. 약간 거슬려요. 사실 이런 게 싫다면 구글 키보드 같은 걸 쓰면 되긴 해요. 얘는 Shift, Space로 전환하니까 주소창이 Alt, 엔터로 눌릴 걱정도 없고 언어 전환도 훨씬 빠르고 렉도 없죠. 다만 이걸 쓰면은 제스처가 안 먹어요. 제스처가 안 먹고 이렇게 커서 모드로 전환도 안 되고 기능이 많이 희생되죠. 참고로 각 키마다 단축키를 할당할 수 있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은 물어보죠. 어떤 걸 할래라고. 이 수많은 거에 다 할당을 할 수 있는데 기본 런처에서 밖에 안 된다는 건 아쉬운 점이에요. 다음으로 기계 본회의 성능 얘기를 잠깐 하자면 스냅장군 625에 3기가 램이 들어가 있죠. 내 수용은 4기가 된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그래요. 음... 스냅장군 625는 다른 기계에서도 많이 이미 검증이 충분히 끝난 칩셋이죠. 성능이 그렇게 출중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품질을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앱을 켜도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빠릿빠릿하게 뜨는 걸 볼 수 있죠. FHD에 조금 못 미치니까 해상도가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작업을 해도 빠릿빠릿하게 잘 떠서 성능에는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3D 게임만 안 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는 거의 순정에 가까워요. 블랙베리도 그걸 좋아하고 알카텔 만드는 우리 TCL도 그쪽을 선호하죠. 뭐 조금 조금 바꾼 게 있기는 해요. 요렇게 내려서 위젯을 열 수 있다든지 머지태스킹 모양을 이렇게 혹은 이렇게 고를 수 있다든지 특정 앱을 골라서 해상도나 프레임까지 지정 가능한 절정 기능이라든지 기기 보안 상태를 확인해주는 디텍이라든지 여기에 블랙베리답게 각종 SNS와 메신저를 한 곳에 모아주는 블랙베리 허브와 블랙베리 메신저도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뭐 저는 좋아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에 오른쪽에서 땡기면 엣지 패널이 아니고 생산성 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오늘의 일정, 문자, 메시지, 혹은 자주 쓰는 주소록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저는 뭐 쓰면서 그렇게 편리하다고는 못 느꼈어요. 다만 프리브부터 있었던 충전 중일 때 오른쪽에서 요렇게 띡 나오는 배터리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 상단바에 나오는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퍼센티지가 나오는 걸 없앨 수 없더라고요. 뭐 방법이 있기는 한데 왜 기본 메뉴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앰비언트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넥서스와는 다르게 알림이 올 때만 표시되고 이 동작이란 메뉴가 있어서 눌렀더니 이 카메라 전원키로 두 번 눌러서 카메라 키는 거가 딸랑 하나 있어요. 애초에 메뉴가 동작이면 뒤집기로 음소가 이런 기능이 거의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아니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그러니 하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메라를 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요렇게 해도 되고 전원키를 빠르게 두 번 눌러도 카메라는 켜져요. 자동과 수동이 있는데 수동에서는 요렇게 화이트밸런스, 셔터 속도, 초점, 거리 등등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 더 신기한 거 하나는 여기 노출 있죠? 노출을 요렇게 키보드로 조절할 수 있어요. 요렇게 신기하죠? 편해 보이죠? 심지어 여기다가 사진을 찍을 때 요렇게 찍어도 되지만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사진은 찍힌다는 거. 괜찮은 센서를 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진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뭐 아주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저도에서도 그럭저럭 사진이 괜찮아요. 다만 OIS가 없기 때문에 손떨림은 아주 조심해 주셔야 되고 전면 카메라는 뭐 그냥 그래요. 뭐 잘 나오지도 않고 못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수준. 크게 문제 없다. 사실 그거보다 좀 더 아쉬운 건 이쪽에 있는 모노 스피커에요. 스테레오가 아닌 것까진 뭐 그럴 수 있어요. 애초에 멀티미디어용 폰이 아니니까. 근데 사실 이전 블랙베리들이 베이스도 그렇고 상당히 꽉 잡힌 소리를 굉장히 좋게 내줬던 걸 기억하면은 음 이 스피커는 좀 실망이기는 해요. 뭐 그래도 블랙베리니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통화 품질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사실 그거보다 진짜 괜찮은 건 배터리에요. 3,505mm 배터리가 내장돼 있는데 스냅드래곤 625에 3,505mm면 사실 차고 넘치죠. 맞아요. 7시간에서 7시간 반, 기분 좋을 땐 8시간까지 화면 켜짐 시간이 있어요. 물론 전 항상 LTE를 쓰고 웹서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좀 더 많이 쓰시고 음 좀 더 가벼운 카톡 같은 거를 많이 하시면은 저보다 훨씬 오래 쓰실 수 있을 거에요. 기본적으로 이틀 정도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배터리에요. 다만 바이프록스 타키온 듀얼 케이블을 사용하면 더 편리한 USB 타입 C 포트를 이용한 충전은 조금 느린 편이에요. 완전 충전까지는 2시간 정도가 걸리고 충전에 부스트 모드라고 있는데 CPU 속도에 제한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끄고 등등 해서 좀 더 빠르게 충전을 하자는 건데 실제로 써보니까 제 패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화면을 애초에 꺼놓고 다 충전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여하튼 있긴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결론을 내려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 제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데는 아마 미국일 거에요. 아닌가? 캐나다가 좀 더 싼가? 어찌됐건 550불이니까 이것저것 다 갖고 나면은 한 72만원 정도 되는 거에요. 음 근데 스냅잭은 625가 달리고 3기가 램이 들어가 있는 기계를 어... 72만원? 고거는 조금 애매한 거죠. 사실 블랙베리가 뭐 가성비가 좋은 폰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 폰이 아니었죠. 항상 이제 키보드 달렸으니까 사! 네? 사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70만원! 에? 에이... 이번 거는 조금 더 심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나마 미국 550불은 굉장히 상식적인 가격이에요. 블랙베리 치고는. 유럽이나 일본으로 가면 그 집 뭐 80만원... 90만원 육박하는 데들도 너무 수두룩 빽빽이어가지고 병행이 아니라 직접 정발한 데여도 황당하기 짝이 없죠. 사실 블랙베리의 깡과 고집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원가 상승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고 TCL은 이제 블랙베리에 뭐 라이선스 피어도 줘야 될 거고 그리고 어차피 쿼티 키보드 달린 거 중에 쓸 만한 게 현 시점에선 전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선택지는 얘 하나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70만원 하든 80만원 하든 사기 지름 사지마! 뭐 이런 기분이겠죠. 근데 그럴려면은 70만원을 받을 만한 품질이 있어야 되는데 통신 불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뷰 진행을 위해서 그냥 없는 셈 치고 버튼 마감이라든지 이쪽에 때가 낀다든지 키보드가 약간 삐걱거린다든지 70만원 폰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블랙베리 아니라 누가 온다 한들 이란 부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사실 쿼티폰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드로이드 1, 2, 3, 드로이드 프로 뭐 블랙베리, Q5, Q10 뭐 어쨌든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격에 이렇게 조금 덜 완성되고 같은 이 친구를 사야 되냐 그러면 솔직히 저조차도 모르겠어요. 정말 막말로 샤오미와 미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시납샷건 625 달인 홍미노트 4X 걔도 충분히 잘 만든 폰이거든요? 걔는 얘 3분지 1 가격이에요. 제 3분지 1도 안 해요. 근데 단순히 쿼티 하나 달려있다고 무작정 그거보다 잘 만들지도 않으니 이걸 70만원 넘는 돈을 산다? 글쎄요. 이거 절반 가격 한 45만원 정도 출고가부터 시작했다. 뭐 예를 들어서 3, 4, 9부터 시작했다. 그랬으면 제가 생각을 해봤을텐데 지금 가격에는 천뜻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애초에 쿼티를 싫어하는 분들도 너무 많겠지만 그건 애초에 구매 대상군에서 뺀다고 치고 근데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렇지만 아 이 전문가스러운 디자인과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또각거림 이거를 사실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 매력이죠. 사실 저는 이번 디자인 꽤 마음에 들거든요. 싫어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왕눈이 같다고 이쁘지 않아요? 난 되게 이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돈을 주고 구매하신다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말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무작정 절대 안 돼요라고 외치기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갖고 싶으신지 알기 때문에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찰리챠프린의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인생은 의미가 아니에요. 욕망이지 욕망이 있다면 구매할 수 밖에 없겠죠. 자, 욕망을 따를지 의미를 찾아 이제 뇌의 좀 더 이성적인 사고를 따를지는 알아서 결정을 하시고요. 다만 기기의 완성도를 봤을 때 72만원을 받는 거는 쪼끔 양심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쿼티바의 현재 유일한 선택지 블랙베리 키원이었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질문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 끝! 끝!